이게 원래 작성해서 처음에 그 내용이 매니저라는 말이 하나는 이겨져만 예측하는 것 같아요. 이 실제로도 이 가름이 통화지시다고 보는 게 뭐예요? 그 그러면 좀 조건을 두 개 갖고 와야지. 조기 좀 주고 싶다고요? 아 저게 좋지. 얘가 약간 신비가 있지. 야 그래? 다른 관상만 봐도 좀 느낌이 있고 네. 안 뜨냐. 뭔가 예상을 하면 받아들여진 게 나아요.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까요? 한 발 다 미리 알고 있습니다. 나랑 숫자니가 70% 나왔어요. 70%에 따라서 진짜. 70%에 이 방송을 무조건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건을 바꿔오라고.